안녕하세요 훈입니다. 오늘은 초대왕 다크라이 GX 카드가 들어있는 전복 카드 세트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2박스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다크라이 GX 초대왕 카드 들어있구요. 다크라이 홀로카드 그리고 부터팩 6팩 들어있습니다. 울트라 포스 2팩, 금단의 빛 4팩 들어있습니다. 바로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엄청나게 큰 다크라이 GX, HP가 180, 어둠의 틈 130, 데드엔드 GX, 다크라이 홀로카드, 초대왕 다크라이 GX와 다크라이 홀로카드입니다. 부터팩, 금단의 빛 4팩과 울트라 포스 2팩입니다. 울트라 포스 먼저 까보겠습니다. 페베논, 딥상어동, 모부기, 토깨골, 히드런, 울트라 스페이스, 페어리 에너지, 홀로카드, 네크로즈마, 새벽의 날개 내요. 리오르, 불꽃숭이, 펭케자, 토대부기, 전수목, 핸섬, 풀에너지, 홀로카드, 엠페르트, 금단의 빛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GX카드 넣어야됩니다. 개굴반장 미끄메라 이브이 거북손 데스 경고라스 홀로카드 10포인트 포인트 획득 푸오커 타레토 거북손손 블러스터 미스터리 트레저 으밸 단칼빈 고고트 비비용 림피아 마지막입니다. GX카드 나와야 됩니다. 마지막입니다. GX카드 나와야 됩니다. 수수께끼와서 아라리 오케이징 수수께끼와서 더블 무색 에너지 아마루르가 안나왔네요 아직 우리에겐 한 박스가 더 있습니다 초대왕 다크라이 GX와 다크라이 홀로카드 들어 있구요 카드팩 바로 까겠습니다 이번에는 GX카드 꼭 나오길 바랍니다 펭돌이 유크시 한바이트 메시붕 울트라스페이스 로토무 프레너지 홀로카드 한카리아스 펭퇴장 눈쓰개 불꽃숭이 히드런 수퍼포켓몬해수 구에머리띠 강철에너지 홀로카드 딥상어동 금단의 빛 수레기 부니벌레 치가르데 티고라스 에너지포터 플라베베 플라베베 후파 코코트 킬가르도 이상하사탕 지가르데 테르나 완철포 지가르데 은번 마지막입니다 GX카드 무조건 나와야됩니다 지가르데 지가르데 지엑스 아쉽게 지가르데 지엑스 제가 있는 카드입니다 나오긴 나왔네요 마지막에 나왔습니다 지가르데 GX카드는 소중하니깐 실드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지가르데 지엑스 지 workouts 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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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구